이쁜이치 생크림 오늘은 생크림에 도착하고 드디어 카메소를 드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less than 2,000원 달걀 4,000원 공기전에 바로 다녔ции 아멘 아이고 아이고 저렇게 바빠가지고 앞에 모자를 벗고 장갑도 벗고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날씨가 너무 좋아요 바람도 선선하고 햇빛도 최고 파이팅에서 일해보겠습니다 우유도 채워줍니다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하느라 하나씩 하니까 힘드네요 이렇게 우유를 넣을 때도 딱 날짜가 보이게끔 이렇게 넣어줘요 끝 끝 끝 깨우는데 잘 못끽어서 다 빠지고 있었어요 깨우는 뭔가요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진짜 잘 안 입는 치마도 못 보았거든요 근데 벌써 지쳐가지고 힘이 다 빠집니다 괜찮겠죠?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신메뉴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비매품인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오후에 오는 직원분이 이거를 너무 강력 추천을 하는 거예요 진짜 맛있다고 궁금했는데 잘 됐어 다 구워졌습니다 다 구워졌습니다 맛있겠다 짠 다 구워졌습니다 맛있겠다 아 어떡하지? 전두가 바뀌었는데 바뀐 이후로 더 맛있어졌다는 소문을 듣고 한번 내려봤습니다 음 커피랑 먹으면 너무 좋겠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짠 짠 맛있어요 이거 팔아야 돼요 꿀 흐르는 거 보이나요? 네 네 하고 커피 한 잔 와 이게 행복이야 매니저님 오늘 커피 드셨어요? 네 그럼 안 되겠다 한 잔 내려드릴까요? 커피랑 합이 너무 좋아요 어서오세요 오늘까지 매니저님은 이렇게 드신대요 이게 진이죠 진짜 본격적이다 예뻐 이렇게 먹을 거예요 예쁘다 나중에 뭐 판매한다고 하면 화보까지 이렇게 근데 일단 너무 맛있어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좀 크루 같아 예쁘잖아 그냥 드시고 계신 것도 예쁜 반 올려서 바로 먹었어요 음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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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진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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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포가토에 올라오는 과자가 배송이 왔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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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늘 구름이 진짜 그림 같네요 매장에 나비가 들어와서 매니저님 열리 오늘 낮부터 있었는데 아직도 못 나갔나 봐요 오늘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가 마무리되네요 okay 아까 고춧가루